비브라쿠민이란 전근대 일본의 신분제도 아래에서 최하층에 위치해 있었던 불가촉 천민 및 신분제 폐지 이후에 근현대 일본에서도 여전히 천민 집단의 후예로 차별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특정 계층을 가리킨다. 아이누인, 제1한국인, 제1중국인, 류큐인과 함께 일본 내의 대표적 소수 집단이다. 부라쿠라는 용어는 여러 집들이 모여 이룬 마을, 촌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히사베츠부라쿠라는 부라쿠민들의 거주지 또는 부라쿠민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언급이 꺼려지고 있다. 대신 마을이라는 의미의 학술 용어는 슈라쿠라고 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라쿠민의 집단 거주지는 히사베츠부라쿠, 부라쿠민은 피차별부락민 또는 피차별부락 출신자라고 부른다. 특수부락이라는 용어도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부적절한 용어로 여겨진다. 애도시대 이전에도 천민에 해당하는 신분계층은 있었으나 구체화된 것은 애도시대 이유였다. 애도시대 신분제도는 병롱공상의 4단계 구분이 있었으며 이 신분은 세습되었다. 그런데 이 4단계의 신분 어느 것에도 들지 못하는 신분이 있었으니 이는 주로 천시대는 직업에 종사하는 신분이었다. 이 신분은 다시 두 가지 계층으로 나뉘었는데 에타라는 계층은 가축의 도살, 형장의 사형집행인 피역하공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에타, 의, 에, 는 즉 더러움을 뜻하며 문자 그대로 더러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부라쿠민에 대한 멸시의 감정이 담긴 표현이었다. 이는 불교의 영향으로 살생을 어부로 하는 일을 꺼렸던 일본인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계층은 흰인으로 불렸는데 주로 사형집행보조인 및 그 관할하에 거린 육류납품 판매업, 죄인 및 시체매장, 도로청소, 사찰의 종자, 광대 등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이 속하였다. 흰인은 불교 용어로서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의 차별적 단어이다. 에도시대의 이들은 영주의 관할하에 따로 모여 살면서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여 다른 신분과 분리된 일종의 개토를 형성하였다. 메이지 신정부 수립 이후에 일본 정부는 세금 징수를 위해 부라쿠민 해방령을 공포하여 산홍공상의 신분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그때까지 에타 흰인으로 불리고 있었던 천민 집단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부라쿠민에 대한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의식 때문에 평민과 동등한 지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해방령 반대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이들에게 신평민이란 호칭을 붙여 배척하였으며 해방령 이후에 부라쿠민은 성난 일부 평민에게 습격을 당하기도 하였다. 부라쿠해방동맹의 기 1922년 스이헤이샤 창설대회 당시 제작된 20세기 초 일본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부라쿠민들은 투쟁으로서 자신들의 평등하지 못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진보적인 의식을 갖게 되었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적인 민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22년 3월 3일 사이코 만키치 사카모토 세키치로 등이 중심이 된 스이헤이샤는 일본 최초의 인권선언인 스이헤이샤 선언을 발표하는 등 부라쿠민 차별 철폐 운동의 큰 구심점이 되었다. 스이헤이샤 창설대회 당시 부라쿠민들은 깃발의 피차별 계급인 자신들의 아픔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를 뜻하는 예수의 가시면유관을 그려넣었으며 죽창을 깃대로 사용하여 투쟁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결국 일본 사회의 부라쿠민 차별은 없어지지 않아서 1923년 3월에는 일본국수회 라는 우파단체와 나라현에서 유열충돌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누군가가 부라쿠민을 차별하는 말을 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국수회 회원이 일본도와 권총으로 스이헤이샤를 위협하면서 유열충돌로 이어진 것이었다. 당시 일본군은 일본국수회와 차별발언을 한 사람에게 사건 발단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소란죄를 일으켰다며 스이헤이샤 관계자들을 검거하는 편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라쿠민기는 부라쿠민이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불교에 대항하기 위해 기독교를 기반으로 예수가 썼던 가시면유관을 그 상징으로 삼아서 만들었다. 식민지 지배 이후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제1조선인은 아직 신분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유교적 신분관념의 영향하에 있었기에 부라쿠민을 조선의 천민인 백정과 같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직업관에 따라 천시하였고 부라쿠민은 식민지인 외국인이란 이유로 제1조선인을 천시하였으나 한편 양자 모두 일본 사회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기에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한국의 천민계층에 대한 차별의식은 일제강점기의 전통적 신분관념이 약화되고 한국전쟁 등의 대혼란길을 거치면서 사라졌지만 일본에서는 지금도 봉건적 천민차별의식이 있다. 폐전 이후 일본 정부는 종래의 부라쿠민 거주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동화대책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1969년에 일본 국회를 통과한 동화대책사업추진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해당 지자체에서 동화지구로 설정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관주도의 공공사업이었다. 그러나 종래의 부라쿠민 거주지가 모두 동화지구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일본 경제의 급성장과 정부 주도의 노력 등으로 부라쿠민 거주지의 주거환경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지금도 일본에서는 피차별 부라쿠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직과 결혼 등 사회에서의 불이익, 즉 차별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 일반화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등 민감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